하와이! 휴! 자! 오늘은! 포르스타즈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모르스이님의 영상 준비했고요 자, 시키블럴로 또 등장하는데요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 뿌웅! 수티와 꿀잼 순간들! 음... 오! 자, 쇼다운맵에서 순식간에 지나가버리는 스튜인데요 와, 잠깐만 또 다른 스피드의 대명사 맥스와의 스피드 배틀인가요? 달린다! 그 뒤에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맥스 아, 이 자식! 어디에서 쫓아가? 손가시켜야 돼 어? 어? 잠깐만, 이걸 따라잡아? 어? 뭐야? 너 인정한다 최고의 속도를 가진 로봇이야 어? 어? 잠깐만, 지금 시간이 erase 아... 오케이... 그 시간이 다가왔구만 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엔테큐루스 구우... 내가 요고보기 위해 이렇게 빨리 달려왔다 이 말이야... 슈퍼살 태빈 아니 꿀잼 영상볼려고 이렇게 달려왔구만? 띡띡띡 삐비봉 삐비봉 속도가 겁나 빠를 것 같은 스튜... 느낌과 다르게 약간 원걸리로 삐삐삐삐삐삐 하는 공격이죠. 근데 이제 에드가 궁극기로 덮치기 일보 직전입니다. 오! 무빙 가볍게 피해주고 승맹! 이야! 점프 대 점프! 뽕! 와우! 하하하하 아! 내가 이걸 보려고 이렇게 들려왔다 이 말이야. 이 수추님의 활약상 엄청나구만. 응. fail the crash test you dummy! 어? what? this is so... 뭘 봐 임마! 궁극기 한번 만져볼래? 응? unfair! 이야! 날아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 와중에 누워가지고 맥스 음료를 아주 맛있게 빨아 제끼며? 응. 꿀꺽꿀꺽. 뭐야? 불꽃만 좀 볼래?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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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오 136개월 어? 뭐지? 궁극기를 날려서 벽을 깨준 거 동시에 굴러가게 해서 골 Signal 몸 tas 꼼 멍청투비 性 바다다다 자 넌 이쪽은 이거밖에 없는지 싸움이 그 때 들어갑니다 스튜디오 VS 셜리 무빙을 살짝 피해주고 슝슝 와우 근거리에서 강력한 쉘리의 공격 무빙으로 싹 피해버리면 되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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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이 아 이거 틈피해봐 이 자식아 으응? 하하하하 잘가라 근굽기가 아직이네 자 다음은 헬의 오리지널 이야기 이곳은 브롤마을의 스타뱅크 은행인데요? 밤이 찾아오고 오오오 자 저 검은장갑의 주인공 어? 강도인가요? 어? 좋아좋아좋아 저격수 벨답게 약간 현상금 저격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은행 털기 시도합니다 깨고 돌아갔어 어? 뭐야? 방금 뭔소리가 났는데 뭐지? 오 창문이 깨졌잖아 에이 고치지 뭐 두루룸 화몰라 출령 자 키를 갖고 슈퍼셀 금고 열어서 짠짠 이새림의 완벽한 은행 털이 계획 음 성공이구만 좋았어 좋았어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넌 누구야? 너 딱 걸렸어 내가 자고 있는 줄 알았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벨의 완벽한 은행 털이 계획 어? 아야 아우 아우 그대로 걸려서 쫓겨나버린 벨 자 다음날 벨의 집 아아 시즌 6가 시작되었고 난 언제쯤 활약할 수 있을까? 자 이대로 참을 수 없다 자 특제 전지 저격총 좋았어 벨님이 출격할 시간이야 으앗 떼디디딕 이 정도면 되겠지? 간다 keywords 뭐야 이거 한방 크게 노리겠는데요? brands 풍 ー ー ー ー AH ー 완벽했다 이번에는 자 이제 금고 통 gere ー . 어머? 찍히는 댕댕가 있었네? 런! 런! 어머? 자 다시 벨의 집 저기요 아 누구세요? 당신을 블롤스타즈 아레나로 초대합니다 어? 나도 드디어 블롤스타즈에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벨의 첫 출격이었군요 이게 자 다음은 보라투 아트님의 영상입니다 자 당연히 스파이크 맥스 말이었어? 이리야 이리야 달려라 이야 안달리고 뭐해? 맥스 쭈쭈쭈 뭐야 이거 이게 어디야? 보라투님 본인이시네? 나이스 홀스 개웃기네 에헤헤 응? 뭐야 하하하하 이래라 노예야 야야야야야야 아유치 여기서 있어 자 그렇게 한 주점에 찾아왔는데요 그곳에는 현상범 벨이 있었습니다 에잇 자자자자자 오케이 자리 잡고 야 여기여 어머? 어? 뭐야? 히히히히 어? 하이 귀여운 선인장이네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 경찰에 경찰에 신고해야돼 아이 왜 안받아 제가 잠깐 늦었죠? 뭐야? 스키이크 보안관이야 이거? 헤헤 잡아 응? 내가 준비해줬지 이럴 줄 알고 특제폭탄 벨은 이미 안보이는데요 자 돈 털고 갑니다 빠이빠이염 그 와중에 보라투하트님 또 붙잡혔네 에어 아우 네 가지 율대 ke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